짜리 였어 플러스 15 맥스 헬스에 플러스 20 헬스 포인트 플러스 40 스테미나 엄청 강해졌지 와 저 닭다리 저 대박이네 이제 더이상 저것들은 나의 상대가 되질 못해 여우여 여우여 선방 좋아 이제 봐봐 어 피가 피가 덜 주는거 봐 봐봐 이제 여우 따위는 안 돼 니가 얼마나 센지 몰라도 존나 세네 씨발 미안하다 아 또 따라오고 있어 나 여우 시채 먹어야 되는데 여우 딱 주니까 그래서 내가 왔네 그러면서 저수기 와가지고 존나 딱갑 했는데 저걸 어떻게 이겨 여기 악어가 있는건 아니겠지 좋아 플러스 1 힘이야 자 버섯을 먹자 더 강해져야 돼 어우 스멜 스멜 3단계 아직도 더 커야 된단 말인가 차지어택을 할 시간이 없었어 이렇게 할 시간이 없었어 차지어택을 아직은 쟤를 이기기에는 좀 버겁다 어 플러스 야 이러면 머리가 22 머리가 아주 좋아졌지 25 되면 너 돼진다 25 엄마야 개새끼잖아 피를 채워야 됩니다 피를 채우려면 음식이나 동물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우 한마리도 못잡는 엄청난 상황 아 이 소리가 나는구나 삐윽 노릭 이 노릭 이 소리가 났을 때 버섯이다 설마 이 버섯은 플러스 2 다이브 이건 다이밍이거든 그리고 딸깍 하면은 이게 차지샷이 어 장착이 된 거야 지금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른 맵으로 가서 그 조금 더 강하게 된 다음에 다시 돌아오구나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서 피를 채우고 와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이제 피를 채우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여기 안쪽에 고기가 있는데 고기 잡으면 플러스 40씩 채워주던 것 같던데 고기 한번 찾아보자 그다치 고기가 많지가 않아 이게 무슨 이상하게 고기가 없더라 물속을 찾아보면서 제가 물고기를 보고 있는데 텍스처가 깨지면서 물고기가 안보입니다 물고기가 있으면 뭐 이렇게 잡아서 먹겠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피가 없어서 이건 집으로 한번 가든지 아니면 세이브를 하고 일부러 죽어서 집에서부터 다시 오면 돼 어차피 이 지역은 금방 오니까 그리고 죽으면서 이쪽 지역이 오는 것보다 그 20짜리 버섯을 먹으면서 더 강력해져서 오는 거야 그래서 악어 죽빵 날리고 막 진짜 발로 뚝가 패고 막 진짜 멍성마리 하고 막 다구리 치고 막 침 뱉고 막 내가 보기에는 그게 나은 것 같거든 자 자 날 때려라 됐어 이러면 세이브 했어요 벌써 이러면 이제 능력치 그대로 이제 저희 집에서 살아납니다 대신에 이제 밤이니까 지금은 안 가는 게 좋을 걸 자 능력치 그대로지 그러면 여기서 잠을 자는 거야 악어가 설마 레벨업을 하겠냐 그리고 아까 피 까이는 거 봤잖아 그럼 저거까지 세이브가 돼가지고 악어가 죽으면 다시 뭐 피가 찬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악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 이제 빨리 가서 아이템을 다 먹을 것이다 이쪽 근처에 동굴도 하나 있어서 어 그 동굴을 근데 위치가 어디지? 니네 위치 아니? 그 동굴 위치? 난 모르겠는데 왜 그 동굴이 있었잖아 그럼 내가 그 동굴 밑에 내려가면 버섯 존나에 많은데 20이라고 해가지고 못 들어갔었잖아 그 하얀 벽 아 맞다 맞다 하얀 벽 나오는 근처였어 대치라이트 역시 이제 기억이 나는구만 거기 버섯이 많아서 그것 좀 먹으면 꽤 세질 것 같은데 이 벽에서 이쪽으로 가서 어 진검 승무를 할 때가 됐다 오리야 오리야 이 오리가 수직 이착륙을 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자 이쪽 뒤쪽으로 간다 다행히 여기서 날라 후드러 빼기 각을 잘 맞춰야 돼 와아 이걸 못 맞췄어 너무 빨리 휘둘렀어 저거 닿기 전에 자 요거 근처인데 아닌 것 같은데 길이 좀 애매해가지고 어 여기 맞는 거 같기도? 여기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로 들어가야됩니다 어 맞네 여기 맞다 야 역시 너희 대박이구나 잘하는데 여기 던전에서 충분히 강해지고 시간과 이제 공간에 방 잘 봐야돼 컬렉션을 구할지도 몰라 이 닭다리가 인트 20짜리였어요 플러스 15 맥스헬스에 플러스 20 헬스포인트 플러스 40 스테미나 엄청 강해졌지 와 저 닭다리도 대박이네 곰에게 너무 가혹한 모험 아니냐 이건 좌 왼쪽과 오른쪽 길이 있다 야 버섯이야 플러스 10 맥스헬스 쟤 강해지다 못해 헬스만 벌써 246에 스테미나가 310이다 여기 만나는 거 맞네 이거는 인트였으면 좋겠다 아 이거 25인트네 여기는 기억해놨다가 쥔가 마 콩만한 길 쥐도 이렇게 세단 말이야 너 인트 좀 줘라 2런 플러스 2런 15 헬스포인트 자 얘가 헬스포인트를 주는 바람에 잘 뒤져 인트? 아아 힘 플러스 2 이제 힘이 34야 기다려라 악어 내 너를 반드시 찢어발겨 주겠다 악어 더러운 악어 너에게 당했던 그 서름 어 근데 길이 너무 많아 여러 갈래야 붙었지 제일 왼쪽부터 일단은 길이 너무 여러 갈래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잠깐만 이러면 이러면 여기서부터 왼쪽 벽을 따라가겠습니다 왼쪽 벽 여기 2벽입니다 2벽 자 이쪽부터거든 이런데 늑대 안 나오고 그럼 늑대라도 차라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25짜리잖아 차비 못 먹고 그런데 요거 어 런 이거는 오리 잡을때 좋겠다 그럼 저것도 플러스 2런이지 여기 완전 혜자네 이 동굴이 혜자네 동굴이 그럼 옆 박쥐다 어 이 자끼 왜이렇게 세 죽었나? 어 이거 박쥐 왜이렇게 세지? 플러스 1억에 플러스 2인트 오케이 이러면 인트 23 잘하면 쟤를 한 명 한 명 더 만나서 한 둘 더 만나서 인트를 올릴 수가 있겠다 이소린 애벌레나 사슴벌레 플러스 4다이브 25 스테미나 포인트 와 동굴 진짜 좋네 나갈때 어떻게 나가지 이거? 나가는 길을 모르겠는데 어? 뉴 에어리어 안 돼 안 돼 여기도 나가서는 안 돼 네 뉴 에리어 뉴 에리어 뜨면 안 됩니다 지금 아직 저쪽 군용에도 먹을 거 많아 어디에든 나가는 길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옆에 또 구멍 있는데 거기로 또 가야 돼 난 더 강해지고 가야 돼 여기서 인트 25 찍고 가야 돼 이리로 가야 돼 노노 그냥 가긴 뭘 가 인바 이 새끼야 인바 그냥 왜 가 그냥 여기 닭다리가 또 여기 있는데 어? 이 수많은 닭다리 이 닭다리 쥐가 여우보다 센 거 같아 오 닭다리 봐 15 맥셀스 와 20 헬스 포인트 여기 피도 채워주잖니? 이게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기다려라 아고야 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져서 갈 거야 아 이거 20 포인트 이걸 못 먹네 기다려라 아고야 봤냐 이 차지샷을 플러스 2 점프에 플러스 2 스위밍 자 나의 차지샷 오 게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야 니네도 이거 이거 진짜 돈 돈이 남아 돈다 난 진짜 스트레스 받고 싶다 이런 거 한번 사봐 이거 게임이 이렇게 깊이가 있네 어? 도개구리 어? 게임에 깊이가 있어 아 나만 당할 수가 없지 큰일났다 어어어 먹을 수 있네 자 이제 점프 점프력이 이제 어마어마해졌습니다 뭐 실제로 보기엔 어마어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지금 많이 높거든 점프도 8인가 먹겠네 플러스 2 힘 지금 힘이 36 나 존나 세짐 악어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오 이런 좋은 아름다운 던전 착한 던전 오 이째 여긴 어디지 거기다 닭다리가 있어 새로운 곳이군 이런 던전이 있었다니 거기다가 어떤 길로 통하여 있는 이곳 어 뭐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으나 추억 케 partisan 여기 돌았나 마 인트 내놔라 그렇지 이런 머리가 아 조금만 자 이러면 인트가 몇이지? 24 박쥐 한 마리만 더 잡으면 25짜리 여기있는 거 싸가리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마리만 더 있으면 되네 부동행이라도 먹을까? 여기 뭐하는 곳이지? 이게 스토리가 쫙 있었으면 정말 멋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인간들이 마지막으로 생존했던 뻥커였다 그들은 그들 욕심 때문에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핵전쟁을 일으키고야 안 말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성우가 설명해주면서 그냥 존나 웃길 것 같은데 더 병맛 내는 거지 그리고 포라운 고마운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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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 위치 한 명은 여덕 네 못 들어갑니다 이거 이거는 이렇게 어 대각선을 해도 못 들어가 되게 낮은 편인데 그쪽에 가면 안된다 어 잠깐만 아 25 이것은 분명히 이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뛰어올라 에 힘세져서 차를 밀라고 바보같은 놈 그런게 아니야 점프를 하는거다 어 아니 저건 플러스 1 아 이거는 도전과제를 갖다가 하는 것인데 반대쪽에 길이 있다 예 근데 여기서 얻는 것보다 그 여기로 나가면 안됩니다 여기 지금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로 나가서 가는 것보다 아까 이제 얻지 못했던 또 다른 길이 있잖니 아 있잖니? 그쪽 길로 가서 버섯을 더 많이 구해와야 돼 그게 더 좋지 그리고 대충 얻어왔을때 다시 여기로 오는거야 이왕 한번에 왔을때 한번에 끝내자 이왕 한번에 왔을때 한번에 끝내자 그게 더 낫지않겠니?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도 거기로 온다고? 너의 말을 들어보겠어 하지만 뭐다? 블랙빵이다 에잇잇잇 에잇잇잇 저기 못들어가는데 잠깐만 이게 왜 못들어가지 오 들어갔다 뭐지? 헐 야 이런 깊이 있는 게임이었나? 결국 강해져서 오는 곳은 이런 곳이야 아이 미친 그래픽 오류야 아니 곰이 이런데를 와서 이럴 수 뭐야뭐야 이거 뭔소리야 난 아무 짓도 안했어 이게 전설의 그 나무 하루종일 물을 먹는다는 그 다크소울이냐 이거 왜이러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도대체 어디요? 난 악어를 잡아야되요 어 저기도 길이 이어져있네 여기서 나가는 길을 찾아야되는데 지금 박쥐 소리다 박쥐 한 마리만 더 주면 더 죽이면 어 저기는 거대한 문이다 잠깐 하지만 박쥐 소리가 났어 지금 열면 안돼 두개를 얻었지 복단 이쪽 위에 있네 이쪽 위에 있는거고 일단 제가 지금 찾아야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여기 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점프를 해서 올라가는 길은 아니고 다른 길로 해서 올라가야되나봐 오브 다 오면 아 오브 다 모으면 열린다고?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라색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파리가 있고 오브를 다 모으면 열리면 아 이건 좀 안그래도 점프 존나 난해한데 이걸 점프해서 넘으라는 거는 이거는 와 이건 말이야 이건 여길 점프로 하더라고 이 게임이 점프는 진짜 최악이야 잠깐 연습 좀 하고 아아 진짜 안된다니까 이거 점프 안된다니까 이 10은 이건 안돼 자신을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이거 자신을 자 다시 왔다 못 모은게 너무 많아 그리고 아까 한군데 군영을 못 들어갔어 던전이 굉장히 짧을 거라 생각했는데 더롱다크에서 나오는 그런 아래로 내려가는 던전하고는 완전 다르게 되게 잘 짜여진 던전이 아닐까 그런데 저거를 다섯 개 모으 아 열 개 아 여덟 개 모으는 건가 하여튼 그거보다 차라리 한 세 개 정도만 모으게 해서 노가다성을 좀 줄이는 게 오히려 평점을 얻는 데는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디게임 같은 경우 저런 식으로 수집을 하면 수집을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은 여덟 개 모을 때까지 웬만하면 안 하거든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모으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모으기 쉽게 만들어서 한 세 개 정도만 해줬으면 그러면 좋지 않나 그러면 좀 나을 텐데 근데 정말 할 건 저건 뭐지? 개구린가 와 이제 나 침이 세져가지고 플러스 2점프 35S 맞긴 맞았는데 이제 피가 주는 거 같지가 않아 이 스매시 싸다고 이 힘이 이 조합의 힘이 엄청나네 자 또 장착됐고요 스매시에 그리고 여기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가 있다기 보다는 저거는 필요 없는 거고 뭐야 누가 따라오나? 저거 소리가 어느 정도 점프장은 있어야겠네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설마 이 밧줄을 해가지고 저기를 날라가고 이렇게 말도 안해 에이씨 그런 것 때문에 밧줄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냥 뽀대겠지 저건 말투만 저걸 원숭이도 저건 못해 저거 거리봐 거리가 너무 어? 저게 인트버섯이면 정말 좋겠네 저거를 근데 밑에 또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인트버섯이면 충분히 먹을만하지 충분히 먹어야 되고 아 조금 다쳤어 괜찮아 인트버섯이면 30인트? 얼마나 대단한 버섯이길래 인트가 30이나 든단 말인가 지금 25도 빡세 죽겠구만 길이 진짜 이상하게 이어져 있네 와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30인트가 돼야지 자 이건 인트가 최고인 인트 게임이네 인트하고 파워 게임 런 게임 아 다 있어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무조건 밑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온 길입니다 그러면은 저 밑에 돌다리를 가는 게 더 낫겠지 내 다음 수영 플러스 1 그럼 어떡하지? 30인트인데 수영 플러스 1이고 막 그러면 진짜 지대로 골간다 아 점프가 이렇게 걸리는데 아까 그런 데서 지나간다는 건 진짜 너무 가혹한 조건이었어 점프가 아니라 일자 다리를 그냥 이렇게 좀 얇게 만들어 주는 거였어 그렇게 했어야 됐어 제약자도 지가 지 점프 시켜보면 저렇게는 못 할걸? 여기 뒤로 가는 길 하나 있고 어 저기 아이템 있습니다 근데 여기로 한번 건너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런가 그런가? 저기 보라색 뭔가 아이템이 있는데 버섯이다 다행히 그리고 요 근처에 사슴벌레 소리가 난다 애벌레 아니면 사슴벌레야 어디지? 뭐야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너는 보이냐? 저거 인트머 인트버섯이면 대박나는거지 인트버섯이면 이거는 뭐 아 이다이브 아 플러스 이수용 어디지? 이거 2층에 있나본데 아 인트버섯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가는 길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저 반대편에서 점프로 해서 나가야되네 여기 점프하는게 쉬우면 내가 진짜 어 게임이 다른거 다 그래 그렇다 쳐 점프하는거만 좀 제대로만 만들면 이거 저기 근처 어딨나보네 여기는 없나보네 여기는 없습니다 소리가 가까이 나는 것처럼 이게 들렸을 뿐 여기는 없는거 같네 점프가 너무 극악이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점프를 어? 이쪽 다리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리로 갈 수도 있지만 이리로 밑에 길에 아이템 오 개구리 개구리 자빠져 자 마 마 저기 개구리 한 마리 더 있어요 개구리 개구라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 너무 센데 자 이제 점프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기 위에 애벌레다 저게 인트면 인트면 대박이다 저거 저거 대박난다 자 제발 인트 아 1다이브 1다이브 수영은 이렇게 많이 나와 1다이브 1수영 뭐만 하면 수영하고 다이브야 자 피우도 없구만 자 그러면 여기 다리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가서 여기 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네 여기에 요길로 가자 수영 다이브 수영 다이브는 수영하는 속도랑 다이브 했을 때 뭐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수영 다이브